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러는데 넥타이를 모음해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법이 다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요 네네 아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잘해요 파이팅하고 잘해요 오늘 회사인데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2017년에는 좀 잘돼요 젊은이가 잘돼요 먼지 하나 앉았는데 떼준가요?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매 봐가지고 이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될거야 아휴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춘데 이렇게 너무 없게 아 저 괜찮습니다 호텔에도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휴 추워라 이거 손이 캄캄 오르네 어휴 가라 있어봐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나는 안 추워 아 저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따뜻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길치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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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도 다가가서 너무 어려워, 제가 다가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다가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다가가고 싶습니다. 젊은 한숨을 시작합니다. 저희도 다가가고 싶습니다.